안녕하세요. 강산입니다. 우리 organic fair에 관한 내용을 듣고 일치하지 않는 것 고르는 거고요. 일치 불일치 순서대로 나옵니다. 1번에 우리 키워드 3일, 2번에 다양한 유기농 제품, 3번에 현장에서 제품 구매 시 할인, 그리고 4번에 유기농 비누 만드는 수업은 오후에 진행이 된다라는 거, 5번에 온라인 사전 등록 시 무료 입장 요 정도로 우리 키워드 잡고 들어갈게요. 자, 1번에 3일 동안 열린다. 3 days 혹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런 표현을 잘 들어주셔야겠는데요. 자, 우리 여기서 한번 볼게요. It will last three days. 그렇죠? 여기서 last는 동사로 지속된다라는 표현이고요. 3일간 지속됩니다. 3일간 열립니다. 1번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못 들었을까봐 11일부터 13일이니까 11, 12, 13, 3일 맞습니다. 자, 이번에 다양한 유기농 제품이 전시된다라는 거, 자, 다양한 용어로 어떻게 하죠? A variety of, 혹은 various,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various organic products will be displayed. 여기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다양한 organic product, 유기농 제품이 displayed, 전시가 될 거예요. 2번 정확하게 나오고 있고요. 3번에 현장에서 제품을 구매 시 할인해 준다라는 거예요. 자, 할인하다 용어로 get a discount 나오고 있고요. 뭐 할 때? if, 조건이 나오고 있죠? You buy product at the fair. 자, 여기서 at the fair이라는 게 거기 갔을 때 이 fair라는 방람회에서만 해준다. 온라인이 아니라 그 현장 할인 맞죠? 그래서 3번도 아주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유기농 비누 만들기 수업. 자, 유기농 비누, organic soap를 만드는 그 방법에 관해서 이렇게 말을 해주는 그런 코스가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자, 9am to 11am에 있다고 했어요. 자, it's day. 매일매일. am은 오전이에요, 오후에요? 오후, 오전이죠. 그래서 9시부터 11시까지 organic soap 만드는, 비누 만드는 그 수업이 오전에 있을 건데 오후에 진행된다고 했으니까 자, 4번에 오전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여기가 pm이었다면 맞았을 텐데요. 정답이 지금 우리 듣기에서 am이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 4번이 정답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온라인 사전 등록 시 무료로 입장을 할 수 있다. 자, 온라인 등록은 register online 이란 표현을 써요. 자, 만약에 온라인 등록 하시면은요. in advance, 미디어, you can enter the fair for free. 자, 무료로 당신 입장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정답 4번 괜찮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f you buy products at the fair. furthermore, there will be a class where you can learn how to make organic soap. the class will run from 9 a.m. to 11 a.m. each day. if you register online in advance, you can enter the fair for free and join all the activities.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our website at www.springfieldfair.com I look forward to exploring eco-living with you at the fair. and I look forward to exploring eco-living with you at the fair. I look forward to exploring eco-living with you at the fair. I look forward to seeing eco-living with you at the fai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